14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한 80대 재개발 조합장 직무대행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7년 12월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이던 82살 유모 씨가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13억 9,800만 원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측은 사업 신청 마감 직전이어서 시급하게 예산을 써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 체결 2년 전부터 해당 사업을 조합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